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작고 구체적인 경건의 습관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조금 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고 구체적인 경건의 습관, 경건의 습관이 신앙인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을 칭찬할 때 유대인 교육의 우월성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하죠 세계 인구의 0.2%에 부여한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자의 40% 약 40%를 차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 교육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유태인 교육 하면은 뭐니뭐니하도 쇠마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쇠마 이 쇠마 교육이 처음에는 신명기 4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그 둘째 부분인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그 포함해서 쇠마 교육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서 9절이 바로 쇠마 교육의 핵심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처음에 나오죠? 들으라 이게 쇠마에요 쇠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을 얘기할 때 쇠마 교육 쇠마 교육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요아는 오직 유일한 요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아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할지 내라 이게 이제 쇠마 교육의 핵심이죠 거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포함되고 마지막으로는 제 3부분 민숙이 15장 37절부터 41절이 포함되어서 쇠마 교육의 내용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쇠마 교육의 특징 쇠마 교육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전인격적으로 지식으로만 사랑하는 지성으로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의지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라 하는 것이 쇠마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활 속에 구처화시킨 것이 테플린과 그리고 매주자라는 거예요 테플린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오늘 18절에 나오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신명기 1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쉐마의 말씀을 양피지에 적어서 양가죽이죠 양가죽에 꼼꼼하게 적어서 작은 통에 넣어서 여기 미간에 붙이거나 미간에 붙이거나 또 손에 붙어 주로 사용하지 않은 N손에 붙이는데 N손목에서부터 팔목의 일까지 일곱 번을 감암했습니다 일곱 번을 감암해서 내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가 테플린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미간에 붙인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란 말이에요 손목에 붙인다 손목에 감는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하는 거예요 매주자가 있습니다 매주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또 내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박간문에 기록하라 이 쉐마의 말씀을 양피지에 적어서 우리 손목길이 한 20cm보다 조금 더 크게 길쭉한 통에 넣어서 대문에 주로 본 쪽에서 들어갈 때 오른쪽인데 문설주에 붙여 놓는 것을 보고 매주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매주자라는 말 자체가 문설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사람들이 이게 통이 뭐예요 우편함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그런데 손이 많이 묻어서 반들반들 하거든 이게 뭐냐 이것을 봐 매주자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 오른쪽 문 대문에 있습니다 대문 설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안을 출입하면서 매주자를 만지고 그 만진 손을 입에다 갖다 대면서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 격려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읽냐면 10편 121편 8절을 암성하면서 기도를 잠깐 올리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 10편 121편 8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이것이 10편 128편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잠깐 암성하고 암성하고 묵도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청정한다는 것은요 듣는다는 것만으로 듣고 순정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오늘 본문 14절 15절과 같은 복을 주신다 하고 언약 약속을 맺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굉장히 현실적인 복을 말하죠 현실적인 복을 말하죠 우리가 교회가 너무 기복적으로 말씀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춘행하고 청정하면은 이런 현실적인 복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애써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가르칩니다 여기서 이른비라 하는 것은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내린 비를 말합니다 이 비는 여름 가뭄에 갈라지고 메마른 땅을 부드럽게 적서주고 농부는 이 이른비가 내려면은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또 밀과 보리 씨앗을 파종하는 것이 바로 이 이른비의 역할이죠 늦은 비라는 것은 그 다음에 3월과 4월에 내린 비로서 이 비는 작물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여물게 만드는 소중한 비예요 이 이른비와 늦은 비를 늦은 비를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내리시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순종한 사람에게 사랑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를 주셨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그 당시 가난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난신화에서 비를 주고 풍요를 주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바할신이었습니다 바할신이 비를 주고 풍요를 준다 하는 것이 하는 신이라는 것이 그 가난 땅의 그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인식했던 거란 것 그런데 바할이 비를 주고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비를 주신다 이 말은 그 문화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그것이 갈멜산상에서 여호를 찾는 엘리아와 바할을 찾는 850명의 발과 아세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바할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루 종일 외쳐도 바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아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풀이 내렸고 그리고 이어서 큰 소낙비가 내렸다 한 얘기가 11기상 18장이 나오는데 이런 걸 통해서 바할이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믿었던 신앙인데 그것을 깨뜨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한다 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이죠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관심을 가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태인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을 생활 속에서 구체화시켰다는 거예요 탁월한 거죠 탁월한 거 이 작고 구체적인 경건의 습관이 유태인들의 정체성을 형상하고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점을 착안하고 이 말씀을 우리 교회들과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도 생활 속에 작지만 구체적인 경건의 습관이 성도로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니면 오늘 우리 현대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소중한 가치 작기 때문에 버린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미라는 거 여러분 성미 들어보셨죠? 성미 뭐 거의 근래까지 있었죠? 그래서 각교의 뒤에 보면 성미합니다 이 성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지을 때 한 수자치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둘째 아들을 위해서 한 술 한 술 떠가지고 이렇게 막아줘서 성미 주머니에다 막아주고 주리알 가져오는 게 그거를 이제 성미함에 넣으면 그 성미함에서 성미함 담당 여성교회원이 가난한 사람들도 나누고 목회자들도 나누고 1등이 성미라는 것입니다 이 성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식생활의 성화 고루카를 의미하는 식생활의 성화 이 음식을 먹는 모든 식구들이 건강하기를 이 음식은 거저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한 술 한 술 풍기 성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주일 성수라는 말은 성경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또 해 나가도 그런 말을 쓰는 데가 없어요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것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우리 한국사람만이 하는 얘기고 한국사람이 고백해왔던 일입니다 지금 이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일 성수 개념이 어떻게 반할지 반할지를 모르지만요 주일의 모든 일을 멈추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생활의 시간을 성화시킨 거예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새벽기도에 나오지만 제가 새벽기도 이번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8주간 9주간 동안도 새벽기도는 4K 된다고 주장해요 새벽기도 마스크하고 새벽기도 하자 새벽기도 이 새벽기도는요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이스트에 가도 새벽기도가 없고 그래서 한국의 부흥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새벽기도가 좋다 하고 가서 가면은요 일주일인 견뎌 새벽기도를 이스트에서도 하는 걸 봤어요 일주일을 견디는데 일주일을 못 댕겨 다 못하겠다는 걸 못하게 무슨 이런 게 있냐 이런 게 있냐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새벽기도를 가만히 하죠 성경에 주님이 새벽기도 했다는 말씀이 나오지만은 새벽기도 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라는 말씀 이 새벽기도는 우리가 갖고 있던 작지만 구체적인 경건의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 옛날에 새벽에 일찍 다닌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가 또 오십니까? 그렇게 인사했어요 보통 새벽에 다니지 않는데 새벽에 다닌 사람을 보면 교회 다녀오세요? 새벽기도가 또 오세요? 농촌에 일하면서 가게를 열면서 사람이 보면 새벽기도가 또 오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이 작고 구체적인 경건의 습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것을 하고 안 하고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게 여기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끄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태인이라는 것 유태인이라고 오늘 제가 몇 가지를 설명했지만 요즘 그런 게 남아있는가? 그런 게 남아있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 새벽기도를 정말 작고 구체적인 이것을 평생 놓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 이게 축복의 비결 이게 축복의 비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자기 방에서 자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새벽에 비껏 문을 열고 나갈 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압니다 그들이 기도한 내용도 다 압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군대에 가서 말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말합니다 목사가 신앙이 뭡니까 그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 어머니 새벽기도 하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새벽기도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그래요 자기가 신앙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 제일 먼저 우리 젊은이들이 한 얘기가 우리 어머니 새벽기도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새벽기도 하는 분입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그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문의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하는 작지만 구체적인 경건의 습관이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작지만 구체적인 경건의 습관을 내놓을 만한 습관이 있는가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주의로므로 추구합니다